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전시의 기획자이자 미디어 아티스트 김보미입니다. 저는 주로 악기 시리즈를 연작으로 해왔는데 작품을 만들기 전에 음악과 악기를 선정하고 음악을 통해 영감을 받습니다. 음악을 눈으로 보고 시강예술을 귀로 듣는 모토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유에 비해 더 라이더 힐링은 빛을 재료로 한 작품들이 전시되는 미디어 아티스트 전시입니다. 특히 프로젝션 맵핑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색다른 경험이 되실 것입니다. 빛을 재료로 하기 때문에 전시장은 어두움에서 시작이 되고요. 전시장을 들어서면 각각의 주제를 가진 3개의 전시관에서 빛의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큰 트랙 키워드는 힐링 또는 여행인데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왔는데 코로나 이전에 여행을 다니고 문화예술 활동도 하면서 일상의 쉼을 얻었던 시간을 가졌으면 했습니다. 보통 미디어 아티스트는 어렵다는 생각이 많으신데 이번 전시는 익숙하고 쉬운 작품들로 편안하게 즐기다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미디어 아티스트와 프로젝션 맵핑 전시의 경우 일반 그림이나 시각 예술과는 달리 움직이기 때문에 러닝 타임이 있습니다. 그냥 금방 지나치지 마시고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앞에서 감상하시면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전시 관람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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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